조달청이 궤도형 불도저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에 대해 모든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2월 일반 경쟁 입찰 당시에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, 이들 업체와 대표에게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. 국내 불도저 시장은 국내 생산이 전혀 없고, 외국 제조사의 국내 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